인천시가 시민 1명당 10만 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시행 첫째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정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인천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일상회복 지원금은 시민 1명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10월 31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과 외국인이면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선 12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복지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현장 방문 신청 기간은 12월 27일부터 1월 28일까지입니다. 다만 온라인과 현장 방문 신청 첫 주에는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일상회복 지원금은 인천이음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신청 후 하루 이틀 내에 인천이음포인트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인천이음카드로 결제하면 일상회복 지원금이 먼저 차감되는데 캐시백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또 일상회복 지원금은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될 예정입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공구 홈페이지나 인천이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BTV 뉴스 limbs wifi 아멘